망했다 망했다 이거 잠깐만 잠깐만 에잇 죽어라 어디계세요 알려주면 안쏘지 물속에 잘 보내줘지 말쏠거면서 물속에 물속에 어머어머 너무 잘 숨어왔다 잘 숨어왔다 이건 절대 못찾지 어 2차변신 이상한거로 변할거야 이상한거로 또 뭐야 뭐야 살려주세요 이게뭐야 병 개크네 미친 왜이렇게 안죽어 왜이렇게 안죽어 체력 개좋아 야 얘한테 너무 어그로 끓는다 이거 최대한 끌어 계속 끌어 와 개빨라 야 저게 왜이렇게 빨라 아 어딨어 와 왜이렇게 빨라 여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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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자 지금 한명 누구죠 한명 누구죠 둘다 바뀝니다 바뀐다고요? 안밖이지 않나 야외입니다 야외 아아 바뀌라고 빨리 빨리 바쁘다 됐다 끝났다 끝났다 어 뭐야요 어디갔어 어 여기다 아 왜이렇게 작아 아 이거 마취 너무힘들어 어딨어 어디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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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아아아아 아 에임 극혐이었어 에임 극혐 에임 극혐 지켜본다 망했다 어디냐 거기 움직이는 사람 안녕하세요 가만히 내 앞에 내 앞에 와 뭐야 바로 그냥 보자마자 보자마자 사모님 아 너무 가차없는거 아니냐 어 아 너무 가차없다 아 아 좀 천천히 니네랑 같이 한번 행동하려 했는데 아 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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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당신의 팀을 말해라 아니 얘는 뭐야 이게 어떻게 해 아 이걸 어떻게 할거야 사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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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낯설 때는 그렇게 한번에 쏘더니 왜 망설이냐 어 하하 하하 말하지 않는구만 말하지 않는 다음에 같이 가지고 놀았으니까 버려야지 아 아 야 좋다 야 왈도 너무 좋다 왈도 너무 좋다 지금 야야 와와와와와와 야 왈도 개좋아 형 나 살려줘 하하하하 왈도는 진짜 그거 뭐 거의 뭐 와아아아 CCTV CCTV 아니야 CCTV 하하하하 하하 CCTV 야 그걸 말해주면 어떡하냐 CCTV 어딨어 CCTV 안녕하세요 야 니네 팀 어디인지 불어 제가 알고있습니다 은혜갚은 거북이 저기 저기 어디요 이리로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안돼 이리로 이리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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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뜨는데 예 잠깐만요 자세한 위치는 안뜨는데요 야 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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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들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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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에이씨 눈치 빠르다 아 눈치 빠른게 아닌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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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사람 잘 깼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거북이 gentleman 하나 되다 뾔 하하하하 폴 어 승윤 통장 뭐야 저거 뭐야 저거 야 이거 아 못찾겠다 아 진짜 이거 찾을수도 있겠다 와 이거 좀 보인다 살짝 보인다 오 오오오 오 나이스 반본사이에 뒤졌어 부악 부악 누가 디제잉하네 방금 디제잉 디제잉 뭐야 근처에 있나본데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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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있던 스피커 없어졌어 야 스피커 스피커 여기 있던 스피커 없어졌어 어 뭐야 야 어디갔어 야 스킬쓰냐 야 это 야 이거 아니지 어 오오오오오거 오오오오오오오О 오케 오오케 오오케 오 OK 아 아 far 하나 죽었다 마지막에 아.. 야 방금 스피커 누구였냐 근데? 아 미친놈이네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없어져버리냐? 바로 숨었다 못찾는다 이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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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못찾는다 이거 못찾는다 이거 진짜 못찾는다 하하하하 아니 야 이렇게 치사하게 숨어 애들 다 웃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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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야 뭐야 사무장은 이건 또 왜? 야 왈도쿤도 이거 완전 다 쓰레기들 아냐 이거 하하하하하하 야 와 진짜 개너무했다 저거 아니요 숨는거 보다네 아니 그렇다고 이거는 그냥 아예 안보이잖아 니네는 지금 하하하하 와 진짜 개너무했다 아까 벨도여도 그렇게 숨었잖아 짙게 보아야 잘보여 숨바꼭질이란게 다 이런거지 와 한명 나오네 한번 보자 한명 나오네 난 실제 숨바꼭질할때도 못돌아가고 뭐야 뭐야 이 쓰레기는 뭐 이걸 뭐 어떻게 찾으라고 할 벨도야 하하하하하하 와 니네 진짜 개치사하다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벨도? 넌 올마이트 할 자격이 없어 야 올마이트 안해? 올마이트 안해? 잠깐만 2차 변신이야 우리 야외 있는 애들 조심해라 큰거게 다행이야 어? drew 뭐가봐인줄 알아야지 정답 평판 야이 잘봐요 이거 야외 있으면 확률 높아 어허허허 고래형 어어 자연스러운데 형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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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A 아니야 이거 자연스럽지 못해 이거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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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는 와 대박이다 아 좀 찾게 좀 해라 아 그참 어 뭐야 어 뭐야 어떻게 잡았어 뭐야 갑자기 어디 날라갔어 저기 숯불 밑에 꺼멍게 있어 뭐야 어떻게 몰라 이걸 왜 몰라 왜 몰라 이걸 그냥 모르네 아니 그냥 술래가 못하네 술래가 어 그냥 술래가 못해 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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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버리네 어 어 저기요 안아프세요? 오 무전이야 오 절대 못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뭔소리 하는거야 아 와 얘 누구냐 얘 알벨도 와 알벨도가 진짜 개쓰레기구나 왜 와 이거 누구야 사모장이야? 와 나는 쓰레기는 아니지 아 저게 뭐야 나 대놓고 있었는데 뭐야 어딨는거야 아 저게 뭐야 야 야 리얼 리얼 저 침대하면 진짜 개꿀잼이다 인정해줄게 하하하하 침대하면 진짜 인정해준다 야 린정 침대 린정 린정 어인정 누가 했다 누가 했다 침대 누가 했다 아 진짜 그런거에 홀려가지고 진짜 침대부터 침대부터 아 너무 잘 찾으시는거 아닙니까 하하하하 아니 근데 아 그냥 사본건데 하하하하 이거 빨리 죽여야돼 아 2차변신때까지 기다려달라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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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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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2차변신 보고갖게 알았어 일단 기다려볼게 좀 부끄러운데 빨리 변신해 빨리 변신해 아 변신한거야 알았어 죽일게 아 변신한거야? 아니 언제 죽었지 야 이거 땜에 시간 다가네 야 뭐야 이거 안죽어 아니 아니야 죽이고있어 사모양 죽이고있어 찾고있을게 찾고있을게 빨리 누구든 와봐요 아니 이 새끼 안죽어요 그냥 죽이고있어 아 죽였다 오케오케 자 올사람은 누구야 알베도 걔 똑같애 지금 와 색깔 완전 똑같애 이걸 모른다고? 우와 우와 대박이다 우와 우와 잠깐만 잠깐만 내가 지나갈때만 다 묻네 자꾸 여기요 씻고가세요 한번씩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왜있어 아 이것도 겁나 오래죽지 이거 오케 저 누구야 마지막 누구야 저 각도 돌려놓으면 이거 못찾자 자 마지막 쓰레기 누구야 마지막 쓰레기 야 야 이건 진짜 이거 야 이건 아니다 야 아 베개인데 어떻게 해 난 베개인데 그냥 돌아다녀 뭐 어딨어 어딨어 아니야 밖이야 밖이야 밖 밖 밖 밖 밖 아 나 자꾸 돌아다니지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케 아 나이스 아 나가는길을 모르겠어 미친 계속 왔다왔던거 핵 좋아 나 에임 좋은데 와 이거 어떻게 어떻게 해 이거 이 게임 어렵다 이게 뭔지 어떻게 알아 어 모장 아니야 어 어딨어 형 아니 오케이 어 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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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니야 왜 점프를 해 아 그냥 지나가주네 겸피 모 아니 그냥 못본거 같은데 아 뭐야 그래 뭐야 이거 뭐야 아니 이렇게 숨지말라고 왈도야 알았어 아니 그렇게 숨을 어떻게 찾냐 아예 맵에 안보이는데 맞아 아 아 쓰레기여 아주 쓰레기여 알았어 아니 왜 이걸 몰라 또 아니 왈도쿨 뭐야 저거 왜 몰라 은신왕 아 저펄이가 못찾는다 이거 아 이거 왜 못찾아 어 변신한다 변신한다 아닌데 한대 이미 갔어 이미 자 과연 아 지렸다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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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다 어 형이 보인다 형이 보인다 안녕하세요 여기 FM으로 들어 드릴까요 AM으로 들어 드릴까요 그 성식이 형의 별이긴다 MBC FM 4 유 김천연의 올드스쿨 쩐다 미친 뿜뿜뿜뿜 뿜뿜 뿜뿜 야 나한테 관심 좀 가져줄래? 얘들아 나한테 관심 좀 줄래? 저기 놀러있어 미친 라디오씨 너무 빨라여고 97.5로 틀어줘 97.5로 사랑한다 잠깐만 컬투쇼 틀어주세요 컬투쇼 아저씨 컬투쇼 틀어줘요 아저씨 예예예 컬투쇼 틀어달라고요 두시 탈출 컬투쇼가 재밌어요 ㅋㅋㅋㅋㅋ 김천연의 올드스쿨 오 어디갔어 어 저거 못잡나? 저거 못잡어? 에바야 아 잠깐만 뭐야 살아남았어 결국? 그냥 여기 있으면 되겠는데? 뭐야 이거 이거 절대 모르겠는데? 이거? 아 진짜 야 라디오로 살겠다 이거 라디오로 사는거야? 아 라디오 어디갔어 라디오 살어 이거? 아 그냥 잡을걸 아 라디오 살어? 아 다들 시야가 안좋아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순간무정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앙 아 나가는곳이 어디야 이거 아우 재소 아 고래원 살았네 아 아 아 아 와 이거 봐 야 5킬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